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 아니까 그냥 검사라는 거죠. 평생을 피의자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냥 악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대국민 담화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서울대 의대 이분들은 검사나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문장을 잘 쓰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들은 대부분 여러분들 진로를 하시는 거지 무슨 남하고 논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닌데 얼마나 열이 바쳤으면 대통령 여러분 대국민 담화 만 7천 자 정도 되는 것을 조목조목 다 여러분들 뭐죠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한 겁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이걸 쓰기 위해서 저는 젊은 날 그런 종류의 논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여러분들 문장을 쓸 것 같으면 이 의사분들이 거의 밤을 새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드립니다. 4월 1일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내보내 가지고 욕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니까 제발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매사를 좀 읽고 생각을 좀 하자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 윤 대통령의 정원 67% 이런 학대 방안도 제가 여러분 거기서 뭘 보는 거 하니까 조선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 거 하니까 지적인 활동이 어마어마하게 게으른 겁니다. 지적인 활동이. 그리고 디테일 세부적인 일을 그렇게 음성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수연들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드는 것은 무슨 10억분의 1mm를 가지고 이러면 따지지 않습니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허술한 겁니다. 한마디로 행편이 없는 겁니다. 의료 체제 의료 시스템 전체가 여러분 흔들거릴 수 있는 그런 안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세부적이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하게 여러분들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문건을 그냥 그대로 읽을 수가 있냐 아주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 여러분들 간단한 도식만 가지고 다 이해가 됩니다. 국가가 지불해야 되는 총 의료비 지출은 의료수가 곱하기 진로수 곱하기 의사수인 겁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낮은 의료수가 OECD 평균 3분의 1 곱하기 진로수 여러분들 3.4배니까 의료수가 진로수가 없어지고 의사수에 정확하게 총 의료비 지출이 연동되는 시스템인 겁니다. 의료수가가 3분의 1이고 진로수가 많기 때문에 마음대로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인 겁니다. 대단히 괜찮은 의료시스템을 운영해 온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뭡니까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의사수를 늘리자 하니까 기가 찬 겁니다. 어떻게 용산의 대통령실에는 내가 여러분들 1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 같이 여러분들 생각을 못하는 이야기죠. 대통령 논리란 게 뭡니까 OECD 평균 의사수가 1천 명당 작으니까 의사수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뭐를 고려 안 하는 겁니까 의료수가하고 진로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자기 주장을 밀어붙이니까 그냥 대통령이 이번 대국민 담화하기 전에 그냥 텔레비전 나오셔서 말한 걸 그냥 듣는 순간 저는 여러분 이게 떠올랐거든요. 아니 제도를 만들려면 의료수과 진로수 의사수를 고려해 가지고 한국적 상황을 검토를 해야 그것도 이러면 2천 명이 아니고 늘려야 되면 전진적으로 늘려야 되는 거지 총 의료비 지출이 그냥 폭증할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민영보험을 이용하고 그냥 중산층부터는 공보험을 이용하는 그런 체제가 될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오늘 이 내용에 여러분들 아주 잘 썼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민들도 한번 읽어볼 만하죠. 뭐가 문제인지 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분규가 생겼는지 저희는 담화문의 내용이 현재의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의정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가 한편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부드럽게 쓴 겁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이해하는 의료현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대통령이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에 엿먹으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고 서로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담화문 전반의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한 몰 이해, 본질에 대한 호도, 의료계의 현실과 동떨인 내용이 가득해 일부를 발췌하지 못하고 부덕이하게 전문을 다시 옮길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지적을 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이 불성실한지, 부정직한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표현할 수 있는 왕국한 표현이 사태의 원인에 대한 몰 이해, 본질에 대한 호도, 의료계의 현실과 동떨인 내용이 가득해서 일부를 발췌하지 않고 전문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이렇게 전문을 다 해부한 겁니다. 언급실 뺑뺑의 주된 원인은 의사수 부족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언급의학과 전문의는 2014년 2.4명에서 2002년 4.8명으로 96.2%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병상수는 OECD 평균의 3배, 세계 1위이고 언급실이나 중환장 병상도 부족하지 않으며 언급실 병상을 중증 환자가 아닌 경증 환자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부족합니다. 치료를 받지 못해서 길에 사망한 일, 즉 회피 가능 사망률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합니다. 대통령이 전혀 상황을 포화하고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한 진짜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진짜 이런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그냥 의료실상을 이렇게 이해하게 해 주는 겁니다. 대통령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 줄을 서야 됩니다. 얼마나 감성적인 주장입니다. 서울의대들 교수 주장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2010년 68.9명에서 2020년 115.7명으로 67.9%가 증가했고 15세 미만 아이들 숫자는 20년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소아과 오픈런은 낮은 숫자 정상적인 의료에 대한 민행사 소송 위험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더 이상 소아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1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록된 7492명 가운데서 6천 명만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낮고 소송에 많이 연료가 되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를 놓지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문을 다 소개할 만큼 저는 서울의대 교수들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대통령의 몰이해를 이해시키기 위해 쓴 겁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대통령 말씀입니다. 가까운 것이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로와 출산을 위해 병원 원장을 나선 지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보통 시민들은 홀딱 넘어가게 되죠. 서울대 의대 교수들 이야기입니다. 도시 대비 농촌의사수 비율의 OECD 평균은 71%이고 우리나라는 81%입니다. 지역의 산부인과가 없어진 이유는 산모와 환자 수가 줄어서 산부인과의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산부인과 진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민간의료와 보험급여제도에 맡기는 게 아니라 충분한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24시간 운영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의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없는데 병원이 산부인과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야기죠. 대통령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정부의 의료계획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밑에 사람들 적어줬으니까 읽은 겁니다. 대통령이. 서울대 의대 교수의 주장입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바이탈과 흉부외과 이런 바이탈과 의료수가를 정상화하고 정상적인 의료에 대해 법적 보호를 보장하면 지력의료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게시에서 함께 진로하던 동료가 떠났습니다. 그 동료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점차 살아날 것입니다. 의대 정원에 소용되는 재정을 먼저 이런 시스템의 개선에 투자해서 의사인력의 재배치가 되는 것을 관찰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의사정원을 추산해서 의대 정원을 조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대국민 담화를 서울대 의대 교수들 보고 키가 찼던 겁니다. 누가 이렇게 대통령한테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집어넣냐 이야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말씀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4대 의료기업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한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대책은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반복해서 내놓았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고도 재원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방안에도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한 방안은 모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이 허울 뿐인 공략이 될까 걱정됩니다. 본인이 안 물러나면 그만입니까 나중에 인기 끝나고 나면은. 대통령 말씀입니다.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 집단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 의사 정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완전히 대통령 머릿속에는 그냥 뭐죠 조폭들과의 전쟁이 있는 겁니다. 조폭들과의. 의사들이 조폭하고 비슷한 겁니다. 악과의 전쟁이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서울대 의대 교수입니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가진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사직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고 불법도 아니고 집단 행동도 아닙니다.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의료 수가가 낮고 전공의들의 이름들 연봉이 낮고 그다음에 업무는 고강도고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의료계와 논의하에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선배들의 헌신을 믿고 미래를 꿈꾸며 젊은을 붐떼 어떤 실력을 갖고 났던 전공의들이 희망을 잃고 떠났습니다. 누가 이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의사들이 여러분 의대 교수들이 어떻게 설득하고 있겠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설득한다고 설득됩니까 설득 안 되죠.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이준석이 설득한다고 설득이 됩니까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저희들 세대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대통령 말씀입니다. 정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익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예를 받을 겁니다. 정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익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들 이야기야 이런 겁니다. 자존심 후보가 완전히 이번에 다 깔아뭉개고 그냥 의사들을 그냥 악마화한 겁니다. 의사들은 소득을 걱정하여 정부의 이번 방심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이상의 의대 정원은 결국 사회적 비용과 의료비용의 과대한 증가 의사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집니다. 과학적이지 않고 사회적 논의 과정도 없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독선적이고 잘못된 정책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하는 겁니다. 의료체계가 붕괴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이라도 제가 의사들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겁니다. 제가 에코노미스트로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의사수료를 정원시키게 되면 필수 의료 문제나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모든 게 다 끝날 것이다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고 필수 의료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고 지역 의료 의사 부족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고 궁극적으로 의사수 증거가 건강보험 지출을 급증시키가 여러분들 의료체계 자체를 와해시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죠. 이 얘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 실상을 평소에 갖고 있던 의료계의 실상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계기인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입니다. 이게 이런 대중들의 격분을 낳는 요인인 겁니다. 항상 우리가 대세가 여러분들 편성할 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인용한 자료는 전체 의사가 아닌 개업이 그중에서 전문의의 소득 자료로 oecd 38개국 가운데 9개 나라만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이며 연봉 3개 1인 미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의 gdp 환산 20위 수준입니다. 제 이야기는 의사 정원을 학대하는 문제가 여러분들 필요하면 학대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한 해 여러분들 67%를 이렇게 올리는 방안 그리고 이해집단들의 격렬하게 반대하고 내가 보기에도 이거는 잘못하면 의료체계를 여러분들 붕괴시키겠구나 이런 부분에 의사질을 어마어마하게 낮추겠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 의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다수가 여러분들 의사들을 악마할 때 제가 단호하게 노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위험한 제도다 는 겁니다. 여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앞에서 또 말씀하시다시피 총 의료비 지출이 의사수에만 여러분들 직결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수가하고 진로수가 여러분들 이렇게 의료수가가 낮고 진로수가 높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한국인들이 누리게 된 겁니다. 그 한국인들이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데 전공의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기여를 해온 거고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질타를 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낙담을 했겠습니까. 전문의를 한국처럼 이렇게 쉽게 만날 수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을 거예요.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